이런 와중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대의원으로 선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대의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로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희망하시거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서요. 여튼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일단 장유미 변호사님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의원은 민주당 안에서 당대표나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들이나 당내 선거일 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는 대의원과 관련해서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어쨌든 관련 규정을 손질해오는 과정이었는데 권리당원 자격을 부여받고 일정 요건이 되면 당원이라면 누구나 대의원에 본인이 나설 수도 있는 거고요. 추천을 통해서 자천, 타천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혜경 여사도 당연하지만 민주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흠결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미묘한 해석이랄까요? 왜냐하면 현직 당대표의 배우자시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괜한 논란을 자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이 다소 상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혜경 씨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구정처장님? 네, 최근에 낸 책이 아니고요. 이미 몇 해 전에 낸 책인데 이것이 다시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책을 좀 사주자. 이런 운동이 벌면서 다시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 유튜브에서 지지자가 얘기하기로는 워낙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재판을 벗다 보니까 변호사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책이라도 사서 좀 도와주자. 이런 취지가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새롭게 나타나는 뉴노말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권을 취재한 지가 한 20여 년 되는데 당대표의 부인이 대의원이 됐다는 것도 처음 듣는 뉴스고요. 또 배우자가 낸 책을 사줘서 그 대표의 어떤 변호사위에 좀 보태도록 해주자. 이렇게 좋게 보면 적극적 지지층들의 어떤 참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정당의 정치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새로운 현상인데 이것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많은 국민들이 판단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